1프로TV 우리 아마 최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오늘 제가 한국 시장에서도 참 안 좋았는데 오늘 안 좋았습니까? 오늘 엄청 안 좋았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이요? 네 지금 이번 주가 원래 산타 오는 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말처럼 재택근무하시는지 아이가 안 오셨거든요 산타, 요즘 산타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물 잠깐 보면 한 1%대의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네, 현재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계속 다른 기사를 찾아봤어요 좀 뭔가 희망적인 기사 뭔가 좀 될 것 같은 게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오늘 딱 좋은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어떤 게 있습니까? AT&T에 대한 투자의 상향 소식 AT&T 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있겠죠 있겠지만 뭐 투자의 상향도 왠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기대 안 하는 주식 그런 거 외에는 기사가 없어갖고 솔직한 얘기로 물론 장도 안 좋지만 호재가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보다는 제가 좀 예상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오늘 그냥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면 오늘 반등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빠졌으면 위치가 그런 건데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고 반등을 내세우기 조금 어려운 악재가 본물되었기 때문에 딱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혹시 부딪힌다고 그러면 호재하고 악재요? 네, 같이 강한 충돌을 일으킨다 저는 호재가 손을 드리겠습니다 호재요? 네, 예 저도 거기에 비팅합니다 네, 예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의 시도가 나올 걸로 반등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악재가 많은 날 오해를 올라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조금 크리스마스 즐기시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이번 주 금요일을 놉니다 해서 우리가 4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짧은 주간이고 한국은 뭐 안 놀죠?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치율도 없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아,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니까? 대치율이 뭐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건 없는 걸로 그럼 1월 1일은? 1월 1일은 월요일 아닙니까? 아, 1월 1일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 원래 오는 날인데 아, 1월 1일이 아니군요 그것도 대치율 없습니까? 토요일이군요 어, 그렇죠 대치율이 없나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없는 걸로 해서 어린이날은 제가 있는 걸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1월 말까지는 그냥 버텨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버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악재가 본모를 이룬 하루라고 제가 적었고요 네, 네 모건스테이가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강한 주식 13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들었는데 장팀장님? 네, 네 승진하셨다고 승진하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하셔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장팀장님 승진하시고 장부상님 승진하시고 저만 승진 못하고 아니요 아니요 승진에 3요소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승진도 3요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봉인상인데 저는 그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승진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우리 슈카님은 연봉인상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연봉인상 승진하지 마라? 이런 거 반만 사주고 그렇죠, 의문만 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유무만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일단은 기술주의에 대한 시장의 상승이 좀 나아줘야지 사실 반등의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오늘까지도 해서 호의적인 리포트가 없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충분한 기간 조정은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조정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보는 기간 조정은 굉장히 더 길어야 되는데 한 달도 1년 갖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간 조정은 충분히 겪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빨라지려고 그러면 좀 당겨지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1월 20일 날 넷프리스가 잘 나오면 끝난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우려가 있죠 만약에 못 나오면 더 빠지면서 더 길어지는 저런 테크 기업 중에 넷플릭스 왠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불안하죠 왜냐하면 과거 시점에서 보게 되면 거의 한 70%가 다 깨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딱 진 게 뭐냐면 긴 게 뭐냐면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어졌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산타 랠리마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정말 신동관을 지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구리도 시린데 통장까지 시린 연말 연초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 슈카님은 국내 주식이 많으시니까 조금 차이 있겠지만 국내든 미국이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한방 만약에 애플에 대한 강한 리포트가 나와주면 딱 좋은데 없었습니다 제가 쓸까요? 슈카님 쓰시면 누가 봅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죠 어쨌거나 투자금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원래 또 흐름을 탑니다 막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좀 호재라고 생각해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시장 전체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을 때 또 올라가는 레포트 내면 괜히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얘기 좀 부담스럽겠죠 지금 홀리데이 시즌입니다 뭐 가족과 함께 저녁때 뭘 먹거나 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쓰지 않습니다 우리 슈카님도 최근에 방송이 좀 뜸하지 않습니까? 저요? 열심히 하십니까? 진짜 열심히 하십니까? 글로벌 라이브 3일째 연속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옆에 한 가지 표가 나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텐 빅텐입니다 빅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 플랫으로 바뀌었죠 엔비디아, 버크셔이스의 삐주 제이프봉원체이스 유나이티 텔스 그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이 가운데 쳐져 있는 선이 S&P500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오래죠? 오래?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준에 못 미쳤던 종목이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약간 못 미쳤던 게 버크셔이스의 삐주 거의 제이프권체이스는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좋겠죠 평균이 됐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종목들이 수많은 종목들이 빅텐이죠 이런 시가 초인의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올해는 좋았는데 이들 종목이 30%거든요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입니다 이게 왜 좋아졌냐 결론을 얘기하면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다 올해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았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계산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잘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올해 막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갖는 거예요 저 같은 부분은 만약에 이게 못 간다고 그러면 장은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는 애플부터 마이크로스포트 구글까지 이렇게 좋은 시점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배 반이 올라왔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엔비디아 역시 내년에 또 한 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종목이 못 가면 장은 절대 못 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소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표만화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혹시 나오면 바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겁니다 이게 혹시 영국 도보항구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영국에 못 가봤습니다 아예 못 가봤습니까? 빛 내리고 부스부스러워 빛 내리고 가는데 못 가봤습니까? 저기가 도보항구라는 게 그 지하로 통과해서 프랑스로 연결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유럽의 관문이에요 이런 관문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차가 밀려있죠 이게 12월 17일 날 모습입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가기도 어렵고 들어오기 힘든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저기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몰린 거예요 얼마 안 됐거든요 거의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단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딱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차량이 많이 줄 서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각 국가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중증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 걸리고 두 명이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네덜란드가 어떻게 보면 1월 14일까지 락다운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독일은 14일 동안에 자가격리를 재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아일랜드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1월 30일까지 술집, 레스토랑, 바에 8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규제에 대한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게 한 번만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오미크론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모릅니다만 일단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각 나라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만약에 들어올 때도 10일 동안 격리가 다시 한번 지속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제부터였죠? 저희 4인 못 모이죠? 네 시작됐습니다 된 겁니까 지금? 못 모입니까 지금? 4인 9시 4쪽 모이면 안 되는 겁니까? 4쪽 모이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제가 보기에 언제 또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화이저가 이렇게 좀 얘기한 것도 한 가지 좀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화이저가요 2023년까지 팬데믹이 이어진다 향후 1년 동안 더 이어진다는 거죠 2년 동안 더 이어진다는 거죠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2020년 시작했는데 2023년이면 3년간 3, 4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2024년에 가야지 풍톡병이 전환된다고 얘기했거든요 풍톡병이요 풍톡병이요 독감처럼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오미크론 독감 비순물이 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아니니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과정을 앞으로 2년 더 겪을 수가 있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주식이나 이런 자산 가격을 떠나서 너무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엄청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하고 제가 오늘도 이발했거든요 혹시 이발하십니까? 하죠 저라고 이발 안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최근에요? 한 2주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이발하실 때 마스크 쓰고 하십니까? 요즘에는 마스크 붙여주더라고요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했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발하실 때? 답답하고 또 이게 딱 또록 머리칼에 들어가서 딱 걸렸는데 숨을 쉬니까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코 안으로요? 재채기 나올 뻔하고 상상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답답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딱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걸 앞으로 2년 더 한다는 말인가?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개인 방송에서는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교수님들이 뽑은 단어 피곤하다더라고요 인곱 마피 그래서 피곤하다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근데 솔직히 한 좀 얇은 게 뭐냐면 오늘 모더나 이런 게 또 올라갑니다 또 팔아야 되고 부스터샷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야 된다 방법은 우리 거 맞는 것밖에 없다 얘기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분이죠 이분 조 맨시인 한 분 이분이 사실은 이제 1.75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을 내서 지금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미 11월 19일 날 하원 통과가 됐죠 220대 213으로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50대 50의 상원에 표심해서 이분이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든한테 불려가지고 좀 교육받다가 나오더니 또 마음 변신을 많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분이 이번에 마음 변신을 한 게 거의 몇 번 됩니다 올 초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주당 평화를 들었다가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중도파예요 중도파 중간층 이분이 속을 세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거 때문에 BBB 법안 통과 못 됐다고 안될 걸로 보입니다 안될 걸로 보이고 있고 온갖 비난이 쏠리고 있는데 그러면 더 안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인프라 법안은 통과 됐죠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났고 그 이후에 했던 1.75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나와있지만 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돌봄 이민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들 또 한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는 노후화된 도로를 막힌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건데 중요한 건 1.75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을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긋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장애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표고 조멘신원 분이 제가 찾아봤더니 올 초부터 계속 마음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됐으면 좋은데 안 돼서 일단 장애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희망 하나 있습니다 희망은 희망은 뭐냐 상원 중에서 공화당이 찬성을 던지는 거죠 한 표를 또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방법도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은데 원래 50대 50에서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이 찬성을 던지면서 넘어오는 거였는데 한 2분 때문에 안 되고 있다 49대 51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보시면 되고 거의 안 되는 걸로 이 현지에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약간 악재가 보물을 이루는 거에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너무 명확합니다 부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난 부채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내 지역구에 가서 난 이 이유에 대해서 철명할 자신이 없다 했습니다 이분이 웨스트 버리지 장관 출신인데 그걸 왜 못할까요?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제가 대신해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 한국말로 가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안 되겠죠 상원위원 정도 되시면 옆에 번역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약간 뭔가 좀 이유는 약간 구색하지만 어쨌든 반대표 던진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오늘 딱 올라올 만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준비료 스테이 애통식의 대명사 집콕주의 대명사 대표기업 준비료가 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거 좀 보이지 않습니까? 자가격리하면 이제 또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투박 난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큐사인이라고 하는 전자 서명업체 역시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우리 코로나 초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아 그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한 번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몰라요 모르고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었거든요 제가 여행지 얘기할 때도 몇 번 얘기 또 같이 가겠냐 아니 뭐 델타 비슷한 게 나오겠는데 그때는 고믹크로 없었으니까 델타 비슷한 게 나오겠느냐 진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만 하여간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물론 이 준비료가 지금 반투박이 아닌데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단기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 초기 때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백신까지 포함되면 진짜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도 올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준비료나 다큐사인이 물론 스테이 애톰 주식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좋은 주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인데 뭔가 밖에 나가면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주가가 빠졌는데 솔직히 준비료나 다큐사인을 코로나 끝나면 안 쓰겠습니까? 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분들은 가져가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것만 사시거든요 이것만 10억씩 지르시니까 10억씩이 그렇게 하시면 딱 이것만 사시거든요 이것만 사시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된 하에서는 가져가면 좋은 주식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여행주가 오늘 매수 리포트가 본물일입니다 본물 제가 갖고 온 것만 4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나온 겁니다 번스타인은요 갑자기 하이아트 호텔을 추천했습니다 2022년 가장 빠르게 성장할 호텔이다고 극찬하면서 목표 주가 105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약 25%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내년이니까요 오미크론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는 가정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가정을 하고 하기에 제가 주가를 봤더니 완전히 경고합니다 주가가 거의 안 빠졌어요 고정도에 거의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건 왜 그런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하이아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었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생각하는 건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행을 못 가고 못 가시죠 다른 데 못 가니까 오히려 호캉스 같은 걸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호텔방에 호텔방은 딱 자기만 가는 거니까 제 가족끼리 아 거기서 휴가를 지긴다? 네 거기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다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이 뭔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용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론 오미크론이 심해지고 있지만 거기 들어가면 뭔가 안전함을 느끼는 건지 의외로 예약이 꽉 차 있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방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저희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좀 호텔에 나오시면 보통 청소한다 소독하고 붙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붙인 다음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투숙객들이 뭔가 안심할 수 있을만한 존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나왔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코에는 정말 뜨한 리포터가 나왔는데 갑자기 유나이티드 항공을 또 가장 좋은 포신을 갖고 있는 항공사다 하면서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게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코엔이 오늘은 항공주를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고요 UBS는 부킹홀릿을 다시 한 번 매수금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요 2838달러 지금보다 30% 올라갈 수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죠 여행을 갈 때는 부킹홀릿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것은 스프링 아웃 SM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데에서 라스베가센지에 주목하자 했거든요 라스베가센지 하면 카지노 카지노인데 카지노 이 기업이 지금 물론 여러분들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카지노가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과거에 마카오에서 라스베 받을 때 뭔가 짬짬을 통해서 받았다고 우려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려운 기업인데 또 손을 들어줘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4개의 아이비에서 오늘은 전부 다 여행 관련주를 매수 리포트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좀 빠르다고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른데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늘 나왔던 기사처럼 오늘 모더나가 추가 접종을 맞으면 37배 효능이 있어라고 딱 찔렀거든요 부스트샷이요? 네 한 번 더 맞으면 한 번 더 맞으면 한 번 더 맞으면 한 번 더 맞으면 천 배에 맞게 되는 건 드래곤불도 아니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잠시 이어서 또 다른 어떤 경고력 약이 나오면서 먹으면 끝난다 99.9% 효능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게임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만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백신 기업이 내 거 맞으면 몇 배 증가 이거는 뭐 너무 속 보이는 그런 말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죠 근데 너무 속 보이는 멘트 아닌가 싶은데 또 거기에 주가하면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더니 모더나가 거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쨌거나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 에톰 주식이나 백신 관련 기업들이 날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스트샷이 소랑설레했지만 결국은 전국민이 가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당연히 뭐 모더나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모더나 좋아하십니까 그럼 저요? 저는 화이자를 더 좋아합니다 모더나 1차 2차 맞으셨습니까 아 저 아 그 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으로 아 기업으로 맞을 때는 가니까 랜덤이잖아요 랜덤이죠 저는 아마 화이자 맞은 걸로 그래서 뭐 그럼 3차도 맞을 수 있을 거죠? 그때 되면 맞아야겠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더나 마찬가지로 맞으면 몇 배 증가해서 거의 뭐 안 걸린다 하고 있으니까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부스터샵 맞으면 그 다음에는 아 이 오미크론 함부로 갔네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 함부로 갔네 다시 시작하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조그만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시티그룹이 소파에 대해서 매수 기원을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모프 주가 20달러를 제시한다는 모습 보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엊그저께 본 주가의 흐름은 24달러였는데 모프 주가 20달러 잡는다는 거예요 봤더니 주가가 너무 빠진 거예요 단기간에 지금 단기간에 한 달 만에 30%가 빠졌습니다 적감에서 해라 엘리스터드네요 그렇죠 최근 1개월 동안 하나가 너무 과도했다 두 번째는요 차별화된 금융 대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은행은 라이센스가 큰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프 주가에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연말 가서 라이센스가 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어도 현재 20달러 위에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는 36.5%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파이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펜당이 심한 거예요 보신 것처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조그마한 기업들 가져가면 올라갈 때 좋은데 또 빠질 때는 진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종목에 더 집중하시면 어려워지실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하에서는 가정은 어떠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AT&T에 대한 매수경이 나와준 바는 주가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마 큰 기업보다는 조그만 기업들의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과 거의 무관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 모건스턴가 제시했던 인플레이션의 강한 주식을 설명드립니다 총 13개씩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메타 플랫폼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약간 광고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광고 내보니까 광고 안 내시죠 페이스북에 저요? 광고를 내지는 않죠 책을 내신 기억 없습니까? 저는 내거든요 광고를 꾸준히 내리는데 책 같은 거 광고가 지는 거요? 저희 유료 강의라든지 꾸준히 내거든요 저는 내거든요 그런데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광고가 광고비가 어쨌거나 조금 올라간다 한들 이걸 안 쓰겠냐는 거죠 그렇죠 안 쓰면 뭘 쓰겠냐 물론 유튜브도 있지만 사실 유튜브보다 약간 조금 뭔가 디테일하게 내가 타겟 설정할 때 이거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도 안쓰면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맥도날드 똑같은 그런 관점입니다 이거 햄버거 가격 올립니다 올려도 대부분 다 인지 못하고 사먹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로우스 컴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개수명품 아니겠습니까 올려도 이거 쓰겠죠 안 쓸 수 없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두 마라 할 거 없고요 펩시 두 마라 할 거 없습니다 몬델레지 인터넷은 오레오 아닙니까 오레오 오레오 좋아하십니까 저는 너무 달아서 근데 오레오는 이미 올렸어요 가격을요 이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레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이거 입염 올랐네? 놓고 가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걸 막 만 개 사면 만 개 산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가격 조금 올리는 거니까 하나 두 개 살 때는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산다는 거라고 보고요 몬스터 베버리지 제가 많이 마시는 그런 뇌네요 좋아하십니까? 저도 매일 마시는데 이거 진짜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저는 일할 때 토요일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막 일할 때 저런 에너지 문제를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때만 마셔야지 자꾸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좀 힘드시면 핫땡땡도 드셔보면 괜찮습니다 저 자주 마십니다 핫땡땡? 핫땡땡이요? 조금 싸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좀 비싸고 핫땡땡은 싸죠 너무 많이 마셔서 저런 에너지 문제를 줄여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찰슈샵 그다음에 12일 셀스가 나오는데 CBSS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하면 10마일마다 있다고 하는 게 가게가 바로 이 가게입니다 10마일마다 다 있어요 약국 체인점이 약국 체인점이 그러니까 10마일이 몇 킬로입니까? 10마일이요? 대략 어바웃을 하면 16킬로? 16킬로 정확하게 16킬로마다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멀어 미국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백신도 맞고 약도 구매하고 우리 늘 주변에 있는 약국 체인점이라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국 체인점이고 또 그 밑에 있는 게 월그림 부처 얼란스인데 그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아니 16킬로에 근데 부사장님 화나면 서울에 몇 개 없는 건데요 16킬로에 굉장히 뛰어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우리 예전에 우리 지인이 이사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갔는데 옆 동네래요 그러면 잘 가시라고 했더니 3박 4일 차를 달려가더라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 그래서 거리가 쉽지 않다 한국과 다르다는 거 10마일에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뛰어들어 있는 거 같은데 가장 많은 약국을 체인점으로 보유한 게 CBSS였습니다 시그나 휴메나 역시 건강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보험회사 똑같습니다 건강보험회사에 여러분들 몸이 아픈 데 갔는데 비용 좀 올렸다고 해서 절대 안 쓰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죠 마스터카드 역시 약간의 수술을 올려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긁는 사람은 그렇죠 페이팔 역시 똑같이 쓰고요 페이팔은 이미 써봤으면 아시겠지만 비용 엄청납니다 혹시 해외 결제 해본 적 있죠 해봤습니다 송금 받고 엄청 뛰거든요 수술이 장난 아니죠 살인적인 수술을 뛰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환율도 마음에 안 들고 수술은 비싸고 이거 진짜 두 번 죽이는 거죠 어려워진 모습 보이지만 이들한테 좋은 것 같다고 해서 13개업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했던 시장 분위기 볼 건데 진짜 오늘 좀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반등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더 하락이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이 열린 건 아니니까 열리면 좀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S&P500이 1.3%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가 1.2% 그리고 아스닥이 1.5%로 조금 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안불안한데 어쨌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뭐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사 간단한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간단한 기사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모더나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더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올랐네요 7.2%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보시면 여기 한 번 더 맞으면 37배 효능을 보였다라는 게 기사가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친구 모더나의 친구 화이저, 바이온테크, 노벡스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라인 크루즈 어떻게 씁니까? 빠지죠? 안 좋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빠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 리포터 잘 나왔습니다만 안 먹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어쩔 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제는 오늘 3.6%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고 있는 약이 있죠 알차이머리 치료제인 약 이름이 뭐냐 약 이름이 에듀엘룸입니까? 제가 2교시 때 약 이름을 들었는데 에듀엘룸 아닙니까? 치매가 오는지 알차이머리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50% 할인되게 파는 거예요 이게 일날일리하고 경쟁이 붙어있어서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값이 내려갖고 더 많이 팔릴 거야 약값이 근데 약간 2교시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좀 혁신적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차이머리 아니면 아두엘룸이요? 아니 꼭 아두엘림인지 저 알 수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약간의 약은 일날일리 약이 좋다는 거야 알차이머리 약도 뭐 좀 그렇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차이머병을 무시 못하는 게 미국 전역에 650여 명의 그 병을 앓고 있거든요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약이 잘 나오면 약간 히트가 가능한데 약간 바이오젠 이 약이 나올 당시에 뭔가 FDA에 있는 패널들 분하고 뭔가 짬짬을 통해서 약을 승리받은 게 아닌가 아직까지 여기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나가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써나가 의료정보 관련 기업인데 오라클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평균으로 인수한지 300억 달러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날 13%가 올랐고 오늘까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갖고 있는 포부가 뭐냐면 의료시장이 한 300억 달러 되는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던지겠다 뭐를 도전장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장에 뭔가 의료정보 클라우드 업체로 약간의 탈바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물론 써나 기업은 올라갔지만 오라클은 주가가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써나는 태양광 업체인데요 이건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투자에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사 이름을 참 잘 줬네요, 썬넌 썬넌 딱 한눈에 뭐 하는 기업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썬넌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썬넌은 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 그러십니까? AT&T가 아까 얘기한 오버웨이시라고 투자에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지가 지금 브로드밴드, 우리 인터넷 가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좋은 게 있다 9%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보 노드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 같은데 노보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반도, 저기 보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위고비 여기 나오죠, 위고비 위고비가 너무 잘 팔린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바람에 공부를 못 맞추는 겁니다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서 약간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뭐 만드는 판린대요 그렇죠 아까 차트 봤는데 정말 로켓처럼 팔렸더라고요 봤더니 요즘에 아까 그 뭐죠? 부장님 자주 드시는 그거요? 잠깐만요 파란 거? 제가 오늘 찌르는 거 봤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실수했네요. 뭐죠 그거? 찌르는 거? 찌르는 거요? 주사로도 맞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약품 중에서 바늘에 찔러서 넣는 약이 있거든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비만치료제인데 바늘을 주사기를 늘 자기가 찔러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쉽지 않거든요. 내 배를 내가 찌른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있는데 축하님 의형이 있으면 위고비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찌르다 와더라고요. 이거까지 괜찮은데 그게 뭐지? 무슨 싹스인데? 무슨 싹스잖아요. 2교수 때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노박스? 아니요. 노스작? 샥센다? 작센다. 그게 그런데 그건 이제 약간의 내가 바늘을 내가 내 배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런데 유급이 많이 팔린다는 그런데 물론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이거 로봇 오드릭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까? 네. 2교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녹색이 이게 다네요. 별로 안 들으면 안 들어오네요. 새빨가네요. 시뻘간 그런 모습 보여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날 의회에 또 장 후반 들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나나요? 예. 안 나갔습니까? 소리가 잠깐 끊겼던 것 같습니다. 잠깐요? 잠깐 끊겼는데 다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매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신비를게 물어봐 감사합니다.